ㄷㄷ ㄷㄷ 야 어? 뒤에 누구 왔어? 뭐야? 우리 너만 하면 됐더라? 노치사가만 하면 됐더라?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고??? 짜잔 가자 가자 내가 일이야 내가 일이야 아이고 치프야 너 빨리 절 두번 해 절? 뭐 저렇게 쟤는 빗기로 쓸게 얘들아 어? 성적 야 이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자 우리 절 한 번만 하고 자 자 먹습니다 다 일어나 Player 빅따크 시티가 있음 야아 onto 내템이다 내템이다 오 뭐야 열리네 야 코마 그 무덤안에 재형있는거 알았어? 빅따크시티 있어 빅따크시티가 있다고? 바로해 가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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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일단 지옥으로 가네 근데 이쪽이 맞아? 우리 집 여기 안.. 얘들아 나 무서워 고마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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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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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몰라 일단 여기로 다시 가봐 아니 왜 왜 다시 버리는데 아이 나도 모르겠어 그럼 애돌을 표하러 가자 아 가자 가자 티푸 티푸 아 티푸 죽었겠지? 네 무덤 어딨냐? 야 이거 뭐라고 쓸까? 바보 멍청이가 이어서 들을 땐 다 됐다 야 이정도면 됐다 아 저기구나 오 뭐 많이 만들어놨네 야쿠아 저기 뇌로 가보래 뭐야 이거? 아 아 야 이거 농부는 안 만들었냐? 아 농부는 거기 카드룸다 아 자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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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 케어가 필요해 뷰비케어가 필요해! 야 맞다 일기 보여주자 일기 일기 보였어 일기 이거 이거 우토가 버저썸 갔다 올게 우토의 일기 현재 시간에 살려 둔 7무 엔피씨 마을곤 대저택을 찾았다 현재 지금 난 버저썸을 찾았다 그건 안 맞았지? 유성년자니까 맞으면 안 맞았지? 아니 무슨 일기를 3분 간격으로 쳐? 아 이거 일기 뜨는데 단순히 지났겠는데? 3을 찾았어? 야 우리 우융팀 크리퍼팜 우토가 찾았다는 거 털고 올까? 어? 가자! 야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있거든? 가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있어 현재 시간 새벽 2시 15분 6월 15일 5일의 생일이다 너 약했니? 어? 뭐가? 맨 마지막 쪽을 너가 보면서 되새겨봐 어? 뭐가 뭐가? 마지막 쪽 뭐야 왜 왜? 뭔가 많이 심각해 보여 너 아 겁나 작은 버저썸을 하나 발견했다? 야 저거 개귀여 보여줘 봐 쟤한테 저게 버저썸 전체래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버저소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예 없었어 쟌네 아 맞다 닌 보여줄 거 있어 우토야 그 칼 줘봐 이거 칼? 어 맞아 닌 이거 한 번에 뜬 거다? 뭐야? 그냥 30렙 인첸트 한 번 클릭했는데 이게 한 번에 뜬다고요? 네네 와 감사합니다 왓! 내꺼아! 내꺼야! 내꺼라고 내꺼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밀치겠네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근데 이미 내가 이거 네덜라이트 거무로 바꿔버렸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하.. 그 네덜라이트 내가 캔 건데 아 이거 아.. 아.. 이 네덜라이트 내가 받은 건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는 무슨 게임의 NPC 마냥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니까 어? 어? 아.. 아.. 어? 응.. 어? 그럼 대충 줌인장만 끝내고 대충 맞춘 다음에 거기 한 번 가보자 블럭 하나도 안 쓰고 이거 때려서 가면 나 나 오케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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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이거 줄게 그래 그래 우와 자 아~~ 내놔 야야야야 옷이 똑같아 옷이 똑같애 아 얘 잡으면 되는거야 괴롭욥 credential 캐릭터 죄송합니다 난탄한데 이 잡아 이제 잡아 이제 잡아 어! 들어가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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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개빠른네 아니 야 너 ESHC 잘 누른다 방금 본능이었어 방금 본능이었어 이거 그니까 그니까 야야야야야야 와타시모 x5 왔다시 뭐, 왔다시 뭐, 왔다시 뭐. 에이, 하얗고, 하얗고. 아냐, 난 그만할래. 난 한국말에 쓰겠어. 야, 생각해 오늘 한글날인데. 야, 오늘 한글날인데. 오케이, 우리 이제부터, 이제부터 한국어. 우리 벌칙 정하자고. 벌칙이 뭔데? 벌칙도 미리 정해놓자. 그래야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말하기, 이거 말하기. 한글날 끝날 때까지 안 되지? 맞아. 오케이. 오케이, 말했다. 저거 말하세요, 말하세요. 저거 말하세요. 뭐야? 어디 가둬놔야 되나? 왜 가둬놔 박수? 야, 옵시지언으로 가둬놔. 미국 sid, 미국 sid, 미국 sid. 흥요새, 흥요새, 흥요새. 흥요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ください. 이삼간 웃음소리만 마. 웃어! 양채쓰기 컨텐츠도 했는데, 이것쯤이야, 만. 진짜? 그랬어? 그니까. 아, 웃rar아, 내려와. 얘 방대. 야, 코마. 코마가 방금 마음惜 이라고. 아아.... 진짜.. 안 돼. 해야 돼. 내가 말씀해줄게. 너 빨리.. 우리 저 가오리를 너 방금 뭐라고 말했어? 사람한테는... 우리 이 세계의 괴물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기도 했잖아. 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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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악. 내가 이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폭죽 지금 한 세션. 다 많아? 아 진짜? 나 앞선이야. 일선이야. 빠르게 서야 돼. 핸드린. 자. 어? 가자. 야 방금 했다. 야 누가 그거 했냐. 누가 그 말 했냐. 어? 지옥문 앞에 땄어. 야 땄어. 서. 서. 총 게임에 먼저 앞서서 가는. 게임 게임 게임. 아아. 야 선아 나랑 동시에 하자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너 뭘 걸어. 뭘 걸 수 있어. 걸 수 있는 게 뭐야? 너 유튜브 계정을 걸어. 나 전세하니까. 내 전재산에 걸게. 근데 나도 전세산에 걸게. 꿀잼이다 꿀잼이다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유 유 너! 너! 나는 존재선이 지금 통장에 별로 없는걸? 어 근데 천하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소용히 해! 하나 하나 둘 셋 유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수미지 캣샷 신나게 신나게 하라고 하라고 아픈데? 남찬사장은 야 야 야 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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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못 탔잖아 아 잠깐만 음성 상태가 좀 이상하네 참 야 후토 후토 너 말해봐 말 아 여기도 아 좀 해봐 아 귤 귤 귤 중간에 끈길 잘했다 아니 뭐 가려지지 않았어? 블레이때로 안 가려졌어 나갔어 어 어 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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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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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기 끝 야 우리 이러다가 못 가겠다 농장 못 가겠어 농장 해물어봐라 안하는거 봐라 음 음 원 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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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잠깐만 세번이나 했어 세번이나 영어말고 다른 나라 언어는 괜찮은거야? 아니 아니 한글날이니까 한글만 써야죠 얘들아 그렇다고 아무 언어도 쓰지 말라는건 아니긴 하거든 네 동물들의 언어 네 뭐야 이거 아까 봤던 말 아니야 왜 다시 여기로 돌아온거야 주인공이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멍청이라고 한게 아닐까 국방을 한번 싹 훑어본 다음에 우리랑 출발을 하는건 어떠요? 세이오가 또 진짜 없다고 생각해 어? 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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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아하하하 뭐야? 뭘 뭐라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얘 진짜 부모님 오셨대잖아 아 저기다 아닌가? 아닌데? 왜? 아니 왜 아니야 뭐야 뭔가 잘못됐어? 어 잘못된거 같애 이 바보 멍텅구리 똥쿠 빵꾸야 우리가 오겠어 빨리 출발하지 않을까 어 방금이야 어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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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치즈복으로 바꾸도록 할까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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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그럴까? 그럼 안바꾸는거지? 지금 빵은 하지 말자 뭐라고 코마야 코마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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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빵은 하지 말자 화료된 우유 그 햇빛 그럼 왜 여기로 가는거야 기사님 성능이 왜 똥쿠 빵꾸야 아니 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긴한데 와 이거 진짜 유튜브 아아아아 진짜아 아악!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그러면은.. 기신? 기신 꿈꿔터?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망해보자구나 오케이 아니 아니 방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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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토가 방금 우토가 방금 우토가 방금 우토가 그렇게 해버렸어 방금 우토가 기신 꿈꿔터를 하자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너가 수락함과 동시에 너가 해버렸어 맞아 자살을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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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출발하시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영어 그것까지 의식하면서 해야 되니까 과부하가 올 것 같아 너는 제대로 가지나 해라 주인공이 멍청하다 주인공이 군복어보다 멍청하다 안다 이고 있는 사실이다 멍청하다 너도 나는 아니다 멍청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똑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밤, 녹색, 대색 물체의 사냥 밤, 녹색, 대색 물체의 사냥 안 하면 너 다음 영상 조회수 1만 좋다 그거 다음 영상 돈 30원 그것을 말해 꿍, 귀신, 무엇도 다시 제대로 말하길 바란다 됐다 노력 하지 않았다 노력 회전 마이크를 끈 거 아니야? 어? 어때? 어때? 같이 할래? 같이 할래? 자 자 자 우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자 마음의 준비 하나 둘 셋 귀신, 귀신 꿈꿔서 갓도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아니야 아니야 방법이 있다 우토 너의 음성은 필요 없지만 코마의 음성을 분리해서 나에게 주도록 다 쭉쭉 끈 물체를 찬양하러 간다 찬양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이 정해졌다 정해졌다 20만 유튜버의 애교 초록색 그 식물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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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랴 해야한다 발랄하게 누가 하늘 갔다 폭죽 썼다 없다 폭죽 나중에는 치 치까지 밖에 안있어 치까지 밖에 안있어 칙칙폭폭 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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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도 했다 네가 방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안다 닭 한 마리를 요리한 것을 걸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당신이 하려고 했던 단어 다이브가 했다 설명 이해했다 해야한다 애교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다섯 글자만 해도 되지만 이해하겠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야 할 줄 몰랐다 이해한다 이해 해야한다 완벽 다섯 우리 벌칙의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자 야 라고 해도 돼 뭐야 이 근 덩어리는? 와 순간 시크업했다 모인다 잡고 초록색 그 생명체 여기 빨리 하길 부탁한다 왜 나 버리겠다! 야! 거기까지도 아니었는데 고맙다 사실의 학범을 당신은 또 했다 아직 안했다 이 녀석 해야한다 우리는 잡아야한다 초록색 개생명체 그니까 빨리! 무포 스스로 찔렸다 헬로 에브리먼 나의 특수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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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제발 가자 찾았다 찾았다 내려가 내려가 이대로 내려가 저 동그란 네더넥 동그란게 클리퍼파인 것 같거든요 저희부터 가봅시다 말도 아껴 말도 아껴 들리지도 설거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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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아껴 부서다 이거 부서다 못쓰는거 버려 못 챙기는거 버려 못 챙기는거 버려 아니 점 그리고 일어 ... ... ... 다행히,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나는 일단 개 뛸 수 있어 ... 오케이! 돌아왔다 돌아왔다 ... 어 얘들아! 뭐야야야야야야야 아 고객들아 자척성으로 나 침범 찍고 올걸 딱 앵님이 처음 봐가지고 얘들아 죽여버려도 돼? 했을 때 와 나 진짜 개무서웠다니까? 어 그랬어? 약간 그 졸린 듯한 목소리로 하고 딱 그 분보다 난 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어 살았다 나 달렸어? 야 내가 뭘 들고 왔는지 봐봐 어? 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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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 싸우자 드래고나를 쌓여왔다 뭐야, 드래고나를 쌓여왔다 야 이러면 우리가 악당이 됐는데? 아니? 야 우리가 악당이었다고? 야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악당이 됐다고? 아 근데 우리가 원래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을 드래고나를 지금 뺏겼다가 지금 다시 가져온 거지 매우 상징성이 있는 도적질이었다 얘들아, 얘들아 우리 전리풍 구경하러 왔네, 전리풍! 그래! 와! 와! 전리풍이다! 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됐냐? 구맹맹이 구맹맹인데 어디 갔다온거야? 나 시내 갔다왔는데 야 놀고 왔네 밥 먹고 왔다고 밥 먹고 시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내가 다 다른건가? 난 시내한테 갔다왔다는줄 알았어 파이버 어디왔냐? 파이버 전초기지 찾으러 에? 아니 자석석이야 전초기지 찾으러 가자 메인 아침반 여기 하나 걸어놓고 찾은 사람이 여기 돌아와서 이걸 없애 그러면은 고장나잖아 그럼 돌아오는거야 뭔지 알겠지 쫄지 쫄지 와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어 뭐야 너도 찾았냐? 다 찾았는데? 지금 바지 프린첸이고 신발은 가착은 없는데 가착 빼고 머리는 머리야 머리는 너 계속 그거 끼고 다닐라고? 저러다 직장 만나서 화장 한대 맞고 액 오 얘들아 습격이야 도망쳐 도망쳐 야이 쓰레기들어 진짜 서갔냐 근데 너? 나 진짜 서갔는데? 진짜 왜 서운거야? 소리가 나니까 서갔겠지요? 소리가 나니까 서갔겠지 어차피 저 유튜브에 쓰지도 못할거면서 써야겠다 꼭 써야겠다 쓰지마 쓰지마 애 내 것도 썼어 쓰지마 안 죽어? 지금 피 2칸 반 남았어 야 내 사랑 하나 튀길 뻔했어 누라야 나 피 많아 슈퍼야 습격이야 도망가 두번 속냐? 밥 줘 밥 밥 줘 아 입 벌리고 있네 여기 새 동지에요 새 동지? 배고파 배고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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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니까 저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잘하네 잠깐만 웃어 야 웃어 일어나 야 공부중인데 뭐하는거야 이거 시험인데? 이 와중에 게임할 생각을 하네 아니 녹화해야 되잖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너도 따라와 너 둘다 따라와 뭐야 어? 아니 어디야? 아이씨 왜 나 두고갔어 애들 아니 아니 애들아 어딨어 아 그래 바이오마다 블로그 설치하자 차라리 그래야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간 찾겠지 소비 어디 놀러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왜왜? 끌났어 선 온 선 오 선 끌났어 어? 야 뭐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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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 그 우영랭 행크팀이 죽였대! 어! 그니까 죽였대! 어?